박사님, 바람의 신주를 찾은 듯해요. 위험해! 사라! 유랑 녀석들! 유랑 위험해! 영택님, 네가 가진 신주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. 바람의 비밀이다. 그 힘을 반드시 갖겠다. 유머리! 부셔지 마! 신주가 깨어나는 날, 모든 세상이 사라질 거야. 영택. 유랑! 우리 함께 운명을 바꾸자. 바람의 힘! 그런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실수였어. 저건... 탐나... 탐나에서! 나가라가!